자막제공자 여보세요 어 다빈아 지금? 아 지금 못 만나는데? 뭐? 아 무슨 소리야 나도 보고싶어 뭐? 아 다른 여자라니 아니 오빠 저 따돌리고 지금 다른 여자랑 놀고 있는거 아니냐구요 아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소리 하지마 아니야 오빠 어딨는지 말해봐요 제가 찾아갈게요 아 그래 그럼 가방으로 얼른 와 저기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와야돼 어? 예 오빠 아 아 아 아 아 오빠 어디 있어요 저 왔어요 어디 있어요 저 왔어요 다빈아. 너. 여기 숨어졌으면 모를 줄 알았어. 딱 걸렸어. 이리 와. 덤빈아. 덤빈아. 구해준다는데 어디 간 거야. 안 좋아. 아니. 이 자식은 어디로 간 거야? 오빠, 저 다빈이에요. 오빠, 거기 있어요? 나와봐요. 무서워. 무서워.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될걸? 영진아, 어떻게 된 거야? 미안해. 다빈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. 그 자식. 너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더 깊숙이 숨을 곳을 찾아봐야겠어. 구리구리가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곳. 이거. 내가 어디서든. 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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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가에 은둔한 지는 오후 20일 이렇게 영영 숨어 지내야 되는 걸까? 햇볕이 그립다. 사람이 그립다. 아무래도 구리구리가 니가 여기 숨어있는 건 눈치챈 것 같아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아. 뭐? 앞으로 여기서 지내도록 해. 고맙다 경림아. 얼른 들어가 내가 다시 올게. 그래.